네, 안녕하세요. 쇼호스 서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바니플랫에 정말 예쁜 신발 준비했으니까요. 잠시만 기다렸다가 영상 보고 다시 올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네, 돌아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요즘에 계속 저녁 방송을 하다가 오늘 또 이렇게 오후에 이렇게 조금 땡겨져서 왔더니 느낌이 조금 색다르고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오전 방송을 할 때보다는 낫습니다. 오전 방송 너무 힘들어가지고 저는 오전에 나와본 적이 한 번인가 두 번밖에 없었는데 죽을 뻔했어요. 제가 저혈압이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거 힘들어하거든요. 오늘 정말 예쁜 신발 가지고 왔으니까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바니플랫이라는 브랜드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아이들 있잖아요. 아이들이 이 신발을 많이 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은 싱글이라서 그런 걸 잘 모르겠지만 저희 오빠가 이번에 결혼해서 애기를 낳았고요. 저희 사촌 언니가 낳았던 그 조카들이 바니플랫을 많이 신는 걸 봤거든요. 근데 왜 바니플랫을 고집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사촌 언니가 하는 얘기가 굉장히 편하대요. 애기들이 원래 애기들은 좀 많이 빨리빨리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신발이 작년에 신었던 거 당연히 이번에 안 맞고 이번에 신었던 거 다음에 안 맞는데 그 엄마들과 그 아이들이 같이 커플 슈즈로 신어도 굉장히 좋고요. 아이들이 신었을 때 너무 편해서 아이들이 신발을 그 신발 외에는 다른 걸 잘 안 신으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 신발을 이 정도 만드는 회사면 어른 신발은 정말 지가 막히게 만들겠구나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저는 여기 무궁화를 오면서 이 브랜드를 알았는데 사실 사촌 언니가 얘기했던 그 제품이 바로 이 제품이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저희 서시 집안이 대대로 티가 좀 작습니다.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몇 신지는 모르겠지요? 모르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티가 한 165정도라고 얘기는 하는데 163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니커즈라던가 운동화가 굉장히 편하고 좋긴 한데 키가 너무 작아 보인다는 그런 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운동화를 너무 신고 싶은데 내가 중요한 날이 있어. 그러면 운동화나 스니커즈를 못 신는 거죠. 그런데 이 제품은요. 중요한 날도 신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건데 안쪽에 숨어있는 곳도 있고요. 겉쪽에 굽도 있고요. 키높이 휴즈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신었을 때는 또 편안한 착화감 그리고 실제로 딱 신고 일어섰을 때 티가 보통 구두나 펌프스를 신는 그런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기장이 기가 막힙니다. 여자는요. 티로 거의 자존심을 승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물론 남성분들 중에서 티 작은 여자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하지만 여성분들이 이제 전체적인 나인이 일단 티가 딱 이렇게 컸을 때 전철을 타거나 아니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는 영화관에서 이렇게 티가 딱 크잖아요. 그러면 약간 어깨가 이렇게 으쓱 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거 선택을 하시면 아마도 아 내가 진짜 중요한 날인데 발은 좀 오래 서 있어야 되는 날이야. 그랬을 땐 이거 한번 선택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디자인 자체가 굉장히 예쁘게 나왔어요. 저는 일단 제일 처음 보여드릴 컬러가 블랙 컬러거든요. 제가 지금 일단 신고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일반적인 그냥 티셔츠에다가 이렇게 바지를 약간 가죽 느낌이 나는 팬츠를 입고 이 슈즈를 신었단 말이에요. 네. 아 네 반갑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말씀을 안 하시고 계셔가지고 제가 뭐 이렇게 많이 들어왔는지도 몰랐네. 아 그랬냐 발바리 지와와 니 네. 쓱 쓱 하셨습니다. 네. 아 근데 그 아이디가요. 제가 읽으면서 저 욕을 하는 기분이 많고 serves가 너무 재미있어요. Yeah. 제가 immort